아르실 뜯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르실을 펴시면 이쪽에 제거하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. 이 부분을 채워보면 이렇게 하얀 종이가 보이고요. 이쯤 안에 있는 이 선을 나이프로 자르시면 됩니다. 일반적인 칼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고 있지 않고요. 나와있는 것처럼 페인팅 나이프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하얀 종이가 제거하면서 이렇게 하얀 고기할때는 그냥 담아서 이렇게 하얀 조각을 누르시면 고춧가루 그릇 육수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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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